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빅톤 찬 빅톤 승식이의 최애의 플레이리스트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의 짧은 머리로 돌아온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의 시원한 보컬 그리고 염색모모를 맡고 있는 승식입니다 오늘도 아주 스페셜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빅톤의 싱글 3잼 크로노그래프 리뷰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야 수록곡 소개하기 전에 앨범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좀 디테일하고 사소한 TMI를 풀어야만 저희 크로노그래프를 플로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또 이런 거 자신있죠 그럼 또 바로 가볼까요 네 그럼 바로 비하인드 토크 집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크로노그래프를 통해 이 찾은 매력이 있다면 어 크로노그래프를 통해 찾은 매력 아 저는 어 네 제가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 예 데뷔 때 잃어버렸던 청량함을 조금 찾기 시작했어요 아 그쵸 그쵸 사실 제가 그전에 뭐 메이데이 와라샷을 하면서 네 뭔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딥하게 음 약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그쵸 그 초심으로 약간 돌아간 기분이랄까 음 네 성식 씨는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어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았다 웃음을 찾았다 네 너 무슨 의미에요 저희가 어 최근까지 활동했던 네 곡들이 조금 좀 무겁고 아 다크한 분위기였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그쵸 좀 청량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라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자 두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이번 컨셉을 위해 네 나의 피 땀 눈물을 쏟으며 노력하고 연습한 게 있다면 어 이번 컨셉을 위해서 네 제 피를 한번 흘렸어요 어 어떤 피요 네 저 다쳤는데 아 그게 대수롭지 않게 네 그쵸 그쵸 그 다음날 그냥 스케줄 가서 뭐 별 상관없겠지 하고 했는데 네 그날 밤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바로 피 땀 눈물이지 않았나 아 그쵸 그쵸 근데 아무래도 결과물은 좋게 나오면 네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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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비슷하게 그 이제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서 아 맞아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피가 나더라고요 아니 바닥에도 그 집에 가니까 욕실에도 피가 많이 흘러지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쵸 그쵸 김치 국물이 많이 깍두기 국물 네 깍두기 국물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확실히 오늘 그래도 연습 열심히 했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따뜻한 그 유부초밥이 유부초밥 내 가슴과 심장으로 울렸다 음 사실 그렇게 유부초밥을 찾아서 먹지 않아요 그쵸 근데 비몽사몽인 상태로 딱 한입 베어물었을 때 그 쫙 퍼지는 그 육지 아 육지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밥집? 아 그 유부의 그런 딱 알싸한 상큼한 느낌과 식초 아닌가요 그게? 아 그치 그리고 따뜻한 그 밥의 오묘한 조화가 아 잠시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는 소소하지만 네 올해 앨범은 확실히 그 유부초밥으로 꽂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살짝 빠지는 음식이 있는데 베이글에 빠졌어요 베이글 빵 있잖아요 그게 플레인 베이글이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집에 있는 게 승식일 거예요? 네? 그 너 탁상 위에 있던 거요 아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커피 거기 옆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아직 이 블루베리 베이글 이런 거는 아직 안 먹어봤고 플레인 베이글을 먹는데 많이들 치즈를 발라먹잖아요 저는 치즈 안 발라먹고 그냥 먹습니다 아 잠시만 그냥 빵을 먹는다고요? 네 그게 맛있어요?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멋있어 딱 그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렸대요? 그러면 그 베이글을 맨손에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주고 먹을 거 아니에요? 자 오른손에는? 아 커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아메리칸? 따뜻한 아메리카노인가요? 아이스죠 아 진짜로? 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걸어가면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다?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청춘이에요 그럼요 자 이렇게 빅톤 승식이 찬이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 TMI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빅톤 싱글 3집 크로노그래프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바로 곡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1번 트랙이자 타이틀곡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 너무 좋죠 그렇죠 크로노그래프는 이 리드미컬한 기타와 생성한 신스 브라스가 굉장히 가미된 곡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님이시죠 코치앤센도님이 코치앤센도 그렇죠 또 굉장히 함께 해주셨고 굉장히 어마무시한 커리어를 가지신 작곡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사 내용도 있잖아요 네 가사도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저희가 트릴로지 3부작의 시작이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을 담았고 이 시간이라는 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주체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주체가 되는 멤버들과 그 시간을 시간의 억압을 시간의 억압을 억압을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멤버들의 이야기가 담긴 뮤비도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승식이 네 알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이번 트랙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번 트랙 제목은요 시간의 문 원미입니다 그렇죠 원미 원미 되게 뭔가 수록곡으로 쓰기도 아까운 노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함께 하면서 뭔가 이 싱글 앨범인데 싱글 앨범이 조금 더 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트랙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맞습니다 3번 트랙은요 저희에게도 스페셜한 크로노그래프 잉글리쉬 버전입니다 네 아 참 이거 이거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뭔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시작됐고 또 세계 만국 공통어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또 영어 앨범을 저희가 처음으로 녹음하게 됐는데 네 또 굉장히 약간 발음에 있어서 조금은 애를 먹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R 발음과 L 발음이 정확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L, L, YES 아니 그랬는데 생각보다 찬씨가 발음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르, 르, 리, 리, 르 네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해외에 계신 엘리스 분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스토리들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that's right or I know, yes I know, I know 죄송한데 왜 이러시나요? 예, 좋습니다 땡큐 네, 이렇게 이건 영어로 안 해주시나요? 네 예 이렇게 빅톤의 싱글 3집 크로노그래프의 앨범을 부에 저장해봤습니다 네 승식씨 하고 싶은 말 다 스픽했어요? 아, 스픽 네 어,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1년 만에 하는 컴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 엘리스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플로에서 만나기로 약속드리면서 프로미스 저희는 네, 인사 네,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인사해볼까요? 예 아, 예스, 예스 오케이 아, 이상해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의 승식 샤니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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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